한국일보 일면기사는요. 탈익선언, 값싼 에너지에서 안전한 에너지로 6월 20일입니다. 근데 조선일보 일면기사가 뭐였죠? 첫발 떴지만 갈길먼 탈원전이었죠. 같은 내용의 기사인데 끊으라고? 그러면 내가 조선일보 새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지는 모르잖아. 둘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아무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표현은 하나는 좆같고 하나는 겸손하죠. 자 서울 모든 지역 분양권 전매금지 6.19 부동산대체에 관한 이야기고요. LTV하고 DTI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LTV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였더라? DTI는 총보처상환 비율인데 LTV가 뭐지? 아 주택담보 인정 비율. 항상 난 이걸 까먹네요. 자 금수저 깜깜이 전형 논란. 커지는 학종 불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나는 이제 예를 들면 통곡거나 자사고 같은 것들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양하는데 찬성하고 수능을 쉽게 냈나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없앤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영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노무현 때 이제 나왔던 정책인데 교육정책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뭐 교육백서라든가 아니면 뭐 정부 쪽 교육부 관련한 인사들 이해찬이었나 그때가? 아무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왜 만들었고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욕을 처먹으면서도 아무튼 교육정책을 그렇게 펴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거는 설득력이 있는데 취지는 충분히 하는데 아무튼 뭐 내 생각에는 그거는 좀 많이 이상적인 얘기 같고 내 생각에는 수능을 쉽게 하고요. 수능을 쉽게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워낙 비례의 여지가 많습니다.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요. 부적절하게 이제 사람들이 뽑힐 가능성이 훨씬 큰 전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수능을 쉽게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그런 거 없애고 그렇게 하는 게 난 좋은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은 대학을 평준화한다는 거지. 근데 문재인 정부 쪽 입장은 대학을 평준화한다는 것까지 가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가진 않을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걸 붙들고 있는가 보면 어쨌건 학생들을 선별해야 된다.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보다 이제 훨씬 기존 체제하고 가까운 거긴 하죠. 내가 좀 더 많이 급진적인 거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2면입니다. 저성장 극복. 이젠 케인스 넘어 슌페터 불러와요. 케인스는 정부 주도 경제학자고요. 여러분 아시죠? 슌페터는 공급 혁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케인스와 슌페터 정책을 비교한다. 라고 해서 표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경제 인식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케인스의 인식은 케인즈의 인식은 불황의 원인은 수요 부족이다. 그리고 슌페터의 인식은 불황의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 정반대로 생각하네요. 그래서 그 수단은요. 총 수요를 관리하는데 케인스는 이제 케인즈는 목표가 정해지고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 그 다음에 슌페터의 경우에는 재정정책도 필요하지만은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슌페터 이야기고 케인즈는 단기적으로 수요관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데 일단 뭐 그거는 그 자세하게 기사를 읽어보시고 나는 경제학에 대해서 일자무식이기 때문에 난 내가 시발 휴대폰 기본율을 왜 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나? 난 모르기 때문에 똑똑한 여러분이 한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 2면 기사입니다. 6월 20일 기사고요. 3면 문정인의 엄중 경고 있지만 속내 복잡한 청와대 문정인의 얘기 때문에 아직 시끄럽고요. 3면 내곤탕호가는 한국당 결정장애 국무대당 자 문재인 정부 인선 노장청 인선 노장청 조화 필요하다 노장청?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중간 사람 이런 거 5면입니다. 송영무는 이제 국방장은 후보자인데 군납비리 내부고발자의 부적절한 전화 뭐야 이게? 여기 뭐 통화 내용이 나와있긴 해요. 언론에서 국방부 장관 임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하고 있다니까 그럼 총장님은 제가 어떻게 해주길 원합니까? 내가 너에게 해롭게 돼서 그런 건 아니잖아. 개인적으로 해를 입은 것은 없습니다. 나 있을 때도 징급불이가 있었나? 총장님이 했다는 게 아니고요. 1원이라도 받았으면 내가 배를 가를게. 그 당시에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헌병들을 그렇게 닥달했는데도 법무 기무 헌병까지 수사를 해야 할 당사자들이 은폐의 당사자가 된 겁니다. 난 몰랐는데 그 정도까지는 총체적인 것이었고 2009년에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나한테 제보하거나 보고한 것을 은폐하지는 않았어. 보고를 안 했겠죠. 자기들의 잘못을 보고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재밌습니다. 대화 내용이. 뭐 그러니까 송영모가 나쁜 놈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송영모가 이제 그 휘하의 장성들이나 아니면 휘하 사람들의 부사관들의 장교들의 비리를 몰랐다라고 송영모는 주장하고 있고 내부고발자는 이제 네가 몰랐다고 한들 어쨌건 그건 비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송영모는 자기 통화에서 자기가 이제 국방장관에 오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 읽어보십시오. 재밌을 겁니다. 6면 에너지 정책 관련 이야기입니다. 국민 안전 최우선 태양광 LNG 집중 육성이랍니다. 자 8면 6억원 주택 담보 대출금 4억 2천만원에서 3억 6천만원으로 요거는 6.19 그 부동산 대책 관련한 이야기죠. 요 얘기는 제가 다음주에 그 토트 자산 컨설팅 토트 자산 컨설팅의 성기현 대표님과 함께 성기현 웨이클리지테크에서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적인 부족 때문에 아무튼 요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무설계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할까 싶어요. 간단하지만 알찬네요. 자 10면입니다. 재벌개혁 지속적이고 되돌릴 수 없게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뭐 기저의견 한 내용이라고 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아니네 기자의견이 아니구나 아무튼 재벌개혁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도 기사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기사를 읽어보십시오. 중소기업 부당 전속거래 없애달라 공정위 대기업 갑질도 정조준 부재가 이렇습니다.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중기중앙회 관행개선 요구 현행 하도급법으로는 처벌난망 공정위 요구사항 검토 중 자 이것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통신비 기본요 폐지 사실상 무산 부재가 이렇습니다. 미래부 통신비 인하 4차 보고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등 제시 곡정 기획인은 폐지 수준 인하이다. 라고 자위하면 안되죠. 기본요 없애야지 이 사람들아. 시발놈들이 그 기본요 없애라고 뽑아났는데 뭐하는거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자리정책 상수대로 환영 정부에 바짝 엎드린 경총 13면 사회멘입니다. 판사 100명 전국법관회의 상설화하라 요 이제 강승태 대법원장의 판사 블랙리스트 말이란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14면입니다. 자사고 외고 평가 발표 서울교육청 딜레마 정부정책 하고 그러니까 재지정 해야 되는데 자사고 외교를 2년 그 아무튼 이제 일정기간마다 재지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봐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재지정해버리면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게 되는 거고 학교 측에서는 이제 그걸 원하고 있고 아무튼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당연히 없애는 걸 원하죠. 16면 이 뭐야 군의 군수 주민 소환 투표 정족수 돌파 이 뭐지? 대구 통합공항 이전 사업 관련해서 아무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군의 군이 무슨 일이 있죠? 대구 위쪽에 있는 동네인데 정부 말만 믿고 벤 사업 뛰어들었는데 도산 위기다. 벤 사업이라는 건 IC 단말기 교체 사업 이라고 하는데 한국 신용카드 네트워크 IC 단말기 교체 사업으로 52억 난리를 쳐지다 협회에서 제공받은 명단이 엉터리다. 일일이 전화해서 35만 곳을 출연했지만 지난 1년간 교체는 1만여 건 불과 예 그렇다고 하네요. 예 그거네 그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정책인가 본데요. 2015년 5월이라고 2015년 5월에 입찰 공고 떴다고 하니까 자 그 다음 해소부 장관 이야기 관련 안은 있고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화면에 있는 권지홍 그 약장의 권지홍 아저씨의 그거 있죠. 그 세일범이 왜 세기본지냐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자 30면입니다. 비정규직 비정규직 제로 그늘에 정책의 그늘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어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문 대통령의 선언을 맞춰 가장 먼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밝혔다. 경영진의 계산은 다른 게 아니었다. 사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재배치하는 대신 위탁업체와의 점진적 계약 해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인력의 3배에 달하는 콜센터 등의 파견직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300명이 정규직 전환 되는 대신에 900명이 짤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사실 음 정규직 직원들이 3배나 일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편법이죠. 이거는 그럼에도 강경화의 그럼에도 강경화의 거는 기대라는 이충재라는 사람입니다. 수성 논설위원인데 이 사람의 글인데 부재가 이렇습니다. 화려한 스펙에도 지적 없는 윤 전 장관 윤병세 친일파 윤병세 비주류지만 시대정신 상징성 가춘 강장관 문재인 강경화 박근혜 윤병세보다는 나을 것이다. 자 산살보죠. 31면입니다. 한미정상회담 코앞에 두고 미국 불신부를 언행 안 된다. 자 불신을 살리고 과열은 막아야 할 과열은 막아야 할 부동산 대책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자연보 생각하면 신중해야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끝 끝 하 끝났네 6.19 부동산 대책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있고 그게 사실 주축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단 다른 이야기들이 훨씬 많네요. 자 일단 여기서 신문브리핑 종료하고 오블리비언 조금 하죠. 좀 하죠. 자 좀 하죠. 감사합니다.